그 축구협회가 다시금 그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분위기가 매우 안 좋죠. 특히나 그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김민재 인스타그램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이슈가 이제 하루 지나면서 많은 기사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 공격적으로 달려드시기 시작하면서 여러 이제 비판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붉은 악마나 여러 서포터즈 분들이 보이콧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압박을 많이 해주셔서 그 결과로 축구협회가 이게 안된다는 것을 좀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내일 다시 징계 사면에 대한 결과를 재논의하겠다. 결국에 재심의에 들어간다. 31일 임시이사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는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 사면권을 재심의하기 위해 31일 내일 오후 4시에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사회를 이사회에서 철회를 또 해야 된대요. 그 내부 그 규정이 그런가 보죠. 그래서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 지금 기사들도 그렇고 많은 해설위원분들이나 크리에이터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또 서포터즈 분들이나 많이 압박을 해주셔서 결국에는 모양새가 매우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죠. 매우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고 이 결과를 막은 것은 또 우리 이제 이게 뭐 내일 내용이 어떨지는 몰라요. 내일 뭐 그 사면을 재논의했는데 역시나 또 사면을 해준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몇 명만 빼고 해주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의 이 비판과 압박과 목소리 때문에 다시금 한 번 축구협회가 생각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 특히나 이제 많은 매체들에서 조사를 또 많이 했고 탐구를 많이 해서 여러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포츠니어스에서 축구협회 사면 명단 100인을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게 이거잖아요. 승부 조작범 48명 외에도 나머지 52명에 대한 명단도 왜 공개를 안 하냐. 이 52명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근데 왜 그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로부터 100명의 명단이 유출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한 명쯤은 이제 유출할 만한데 왜 그랬냐. 모든 이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협회의 이사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리스트가 다 있죠. 어떤 이사들이 있었는지. 근데 우리가 아는 젊은 축구인 출신들 당연히 여기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 반대 의견을 이분들이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이사들이 누구도 100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협회가 프린트가 된 명단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들한테 태블릿 PC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요런 걸로 태블릿 PC로 100명의 명단을 눈으로 봐라. 눈으로 보고 추후에 이 명단은 따로 공개할 거니까 개별적으로 유포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 100명의 명단을 다 외우지 않는 이상 이걸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100명 중에는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유명인사들을 제외하면 유명인사가 아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이사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누가 이제 사면 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다시 이 태블릿 PC를 반납을 했어요. 협회 쪽으로 그냥 이제 태블릿 PC로 보고 눈으로 보고 100명을 이렇게 내리고 스크롤을 내리고 다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단이 공개가 안 됐다. 기억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러 명과 접촉을 해봤는데 100명 중에 기억이 남는 이름이 몇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런 이제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많은 분노를 하면서 축구협회를 압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축구협회가 이거는 안되겠구나 안되겠구나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사면이 더 있었어요. 왜 이 사면을 했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사면을 못한다 라는 규정이 이제 삭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써 있었어요. 한 줄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무슨 소리냐 징계기록 삭제 규정이 없어서 축구협회가 단독으로 사면 결정은 불가능하다 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어? 아닌가보요 하면서 그 한 줄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하던가 자기들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득을 못시키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니까 논리가 부족하죠. 논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적을 받으면 썼다 지웠다 하고 다시 한번 재심이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축구협회에게 매우 실망을 하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런 거예요. 이번 사건은 이제 뭐 정말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그 승부 조작이라는 사건이 근데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되는 그 사건을 다시 축구협회가 끄집어 올렸고 심지어 우루가이전이라는 그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매우 혼란한 틈을 타서 이걸 사면을 시키려고 했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 우리 여러 축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하니까 대풀이 돼서 안 되는 그 일을 축구협회가 끄집어 오다가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의 저항에 가로막힌 사건이다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에는 축구협회의 이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구인 우리 축구인들이 우리 축구인들의 그런 문제들을 징계를 내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축구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 현장의 의견 우리 축구인들의 현장의 의견을 아 이제 봤을 때 충분한 반성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축구인들이 다시 한번 징계를 내렸던 걸 이제는 용서해 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 우리 축구인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축구인들이 우리 축구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석철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만한 판단이었고 아주 구시대적인 판단이죠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축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 축구인 현장에 있는 축구인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축구인은 기본적으로 이 축구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축구팬들도 축구를 이끌어가는 축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축구인이라고 정의를 하는 그 멘트가 축구협회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선수생활을 했고 축구협회에서 일을 했고 그런 걸로 규정을 해서 우리 축구계의 일은 우리가 처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이번 계기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걸 계기로 우리 축구인의 그 모임이 얼마나 어설픈지 얼마나 허점도 많고 얼마나 전문적이지 않고 얼마나 프로축구의 무대를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런 곳인지 그런 모임인지 다시금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축구계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다양한 분야가 필요한 거예요 축구를 직접 하는 선수 코칭 스태프 의료진 경기를 운영하는 운영단 구단에 계신 마케터 분들 또 누가 있을까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기자들 축구 용품을 파는 사람들 축구장을 찾아오시는 팬분들 그걸 다 축구인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젠 그렇게 가셔야지 그리고 저 공간에 계셨던 이사 이사회 분들 요 분들은 정말 많이 반성을 하셔라 연맹 관계자 한 명만 반대를 했어요 나머지들은 뭐 동의를 했든 입을 닫고 있었든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축구를 축구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다면 반대의 목소리를 그 정도는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뭐 그렇게 말하는 축구인들이 왜 입 닫고 있느냐 어려워요 그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다 모르니까 쉽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더군다나 저 축구를 하셨고 알고 있는 깊숙이 이제 관여가 돼 있는 사람은 용기를 내기가 어렵죠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데 그런 이제 추측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반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돼요 왜냐 저기에 계신 특히나 젊은 축구인들 은퇴를 하신 젊은 축구인 분들은 저 이사회에서는 뭐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고 할 줄 몰라도 축구계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분들이세요 그쵸 그리고 애초에 저기 계신 분들 중에 젊은 축구인 분들 중에 대다수는 연예인처럼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굳이 저기서 생업이 위협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저기서 뭐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한들 그분들은 이미 축구계 밖에서 이미 영향력을 많이 펼치고 계신 분들이라 그런 곤란한 상황들이 크게 올 올 가능성이 적어요 연예인처럼 예능프로도 나오고 하시니까 다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 위치에 있다는 건 그렇게 스타 선수로 활동을 했고 그렇게 이제 인기도 얻고 선수 시절에 많은 재력도 가질 수 있고 그랬던 건 팬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팬들이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그렇게 인기도 많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일도 하시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 있다면 자기가 대세에 뭐 엄청난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결권이 없거나 그렇더라도 한마디 정도는 해야죠 한마디 정도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반대하는 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그 곤란한 상황들이 있겠죠 곤란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축구계의 사랑을 받고 축구팬들의 사랑을 받고 그걸로 이제 수십 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대의 목소리를 안 냈을 때 욕먹는 거 정도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계시고 그 정도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늘상 이제 많은 팬분들이 아마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고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하냐 충분히 지적할 만합니다 충분히 비판 받을 만하고 욕먹을 만해요 특히나 저 자리에 계신 분들 이거 결정할 때 계신 분들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해외 축구를 보면요 여러 레전드들이 앞장서서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게 나오면 비판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생겨야죠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거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늦어요 사실은 좀 실망적입니다 저도 이제 뭐 저는 축구계에서 이제 일을 한지가 뭐 기껏해야 2년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몸담고 있었는데 그 몸담고 있던 축구계가 한순간에 치명타를 입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침묵은 매우 실망적이죠 제가 밖에서 봤을 때 그 스타들 좋아했던 그 선수들의 이미지가 또 그런 것들이 매우 실망으로 다가와요 그게 팬들의 마음이겠죠 특히나 저기 앉아계셨던 분들은 얘기를 해줬어야지 사실은 그죠 저기 앉아계셨던 분들은 진짜 마음에 그걸 좀 느끼셨길 바래요 정말로 아니 그 위치에서 앉아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건 그 말 하라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잘못 갔을 때 말을 해달라 라고 앉아있는 건데 거기서 그냥 진짜 그런 소신있는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있죠 축구협회에서 뭐를 자격증을 따야 되거나 축구협회와 일을 해야 되거나 진짜 그게 걸려있는 분들은 당연히 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축구계의 씁쓸한 한주다 이게 뭐 철회가 되든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매우 씁쓸한 사건으로 남을 건 분명합니다